네, 여러분의 빛난 아이디어 점점 많이 도착하고 있습니다. 혹시라도 아직 생각만 하고 계시다면 직접 한번 참여해 보시기 바랍니다. 엄청 유명한 분들이 주어를 했더라고요. 유튜버 분이시고. 딱 얘기만 하면 알 수 있는 유튜버들이. 굉장히 지금 아주 재미있습니다. 심지어 우리 김프로님, 또 박색 전무님, 또 오중태 이사님 세 분이 이제 심사위원으로 또 나와요. 이 세 분 앞에서 또 멋지게 뭐라고 합니까? 투자 아이디어의 경연. 그렇죠. 그런 걸 직접 내가 설명하면서 내 아이디어를 선택하다. 이런 걸 이제 서바이벌로 하거든요. 여러분도 한번 참여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아침 우리 또 박병창 부장님과 함께 시장 상황들 한번 쭉 살펴보도록 하죠. 교보증권의 박병창 부장님 어서 오십시오. 네, 반갑습니다. 어제 시장부터 쭉 한번 보고 오늘 이야기 한번 가보겠습니다. 미국 시장이 조금 플러스 됐군요. 혼조 상태로 마감을 했고요. 어제 아침 끝난 미국 시장이 급락을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 시장이 영향을 많이 주었습니다. 급락 이후에 반등 시도를 하면서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장 시작하자마자 2% 가까이 강세 시작을 했고요. 그런데 곧바로 떨어지더라고요. 제가 어제 일이 있어서 저녁 늦게 이 흐름을 계속 보고 있었는데요. 재밌더라고요. 그래서 계속 보다가 시간이 좀 많이 갔는데 강세 시작해서 급락했다가 또 다시 올라와서 아침 고점을 돌파하면서 2% 이상까지 또 올라가고. 그러니까. 그러다 장 막판에 또 다시 밀리고. 내가 하다 깨는데 2% 그때 본 거예요. 그래서 아, 됐어. 아침에 보니까 마이너스야. 마이너스 당이. 후반에 또 다시 내려와서 부합권에 마감을 했습니다. 3대 시장이 전부 다 약부와 감고하는데요. 왜 그래요? 한마디로 표현을 하면 매매 공방이 있었던 거죠. 만약에 어제 거래량이 없었다는 것은 만약에 없었다면 지금 프락시성이 있기 때문에 다들 눈치 보고서 조그만 금액으로 그냥 드나게 심하게 나타나는 건데 어제 제가 거래를 봤을 때는 매매 공방이 상당히 있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매매 공방이라 하면 요즘에 최근 불안하고 또 메타에 대해서 불안하고 다음 주에 FMC 회의 불안하고 이러다 보니까 빅테크의 매도가 계속 나올 거 아닙니까? 그 매도의 저가 매수가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매매 공방이 일어나면서 부합권에 마감이 된 것이죠. 어제 하루 종일 매매 공방이 있었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러시아에서 폴란드와 불가리아 가스 공급 중단 얘기 나오면서 유가가 좀 올랐고요. 그리고 가스 관련주들이 상승을 하는 그런 특징을 보였습니다. 가장 큰 특징은 딸란드스가 102포인트 레벨까지 올라와서 오늘 제가 차트를 여러 가지를 보여드릴 텐데 보시면서 여러분들이 좀 느끼는 정도가 있으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거의 103까지 왔고요. 우리 원화가 1266원까지 왔습니다. 우리 시장을 계속해서 상방을 지금 제한하는 그런 요인으로 지금 작용이 되고 있습니다. 10년 만기 국제 수익률이 2.8%, 2년 만기 2.59%, 3개월 만기 0.8%로 큰 움직임은 없습니다. 다음 주 FNC 회의인데 이게 지금 큰 움직임이 없다는 것은 채권 시장에서는 또 다시 거기서 매매 공방이 일어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말씀드린 바와 같이 강세 시작해서 왔다 갔다 하다가 보악금으로 마감을 했기 때문에 십자형으로 마감을 좀 했고요. 가장 중요한 것은 외타죠. 외타 우려가 있었습니다. 본장에서 3% 하라고 그랬고요. 종목별로 보면 한 2% 상승했다가 보악금으로 마감하고는 빅테크 종목들이 거의 대부분 그랬거든요. 실적, 장이 끝나고 나서 실전 발표를 했어요. 시간에 대해서 지금 현재 약 19% 정도 급등을 하고 있습니다. 살아있다는 얘기죠. 왜 이렇게 올라갔나. 매출이 다이내믹하고 이런 부분은 아니었지만 시장 컨셉보다 약간은 높았거든요. 그런데 이렇게까지 급등할 문제냐라고 생각해 본다면 이건 투자 심리로 봤을 때 엄청나게 나쁘게 생각을 했죠. 걱정도 많이 했고요. 그런데 막상 실적 발표하고 뚜껑을 보니까 그 정도는 아니다. 제 느낌은 그렇습니다. 그 정도는 아니다. 하긴 매를 먼저 맞았죠. 주가로는. 그러면서 19% 올라왔고요. 이게 올라오다 보니까 지금 시간에서 애플이 약 1.5% 퀄컴은 약 7%, 엠블레이션 3%, 비테크 종목들이 거의 2% 정도 다 시간에서 상승을 하고 있습니다. 이걸 보면 어떤 걸 느낄 수 있을까요? 미국 시장에서도 시간의 거래가 성사가 된 거가 이 가격이라는 거죠? 네. 그냥 신청만 된 게 아니고? 네. 시간의 거래가. 지금 실제로 거래되면서 올라가는 것이 그렇습니다. 이걸 보면 어떤 걸 느낄 수 있냐면 사실 달리언데스가 계속 올라가고 국제 수익률이 왔다 갔다 하고 유가가 왔다 갔다 하고 그랬지만요. 그거 자체가 지금 확연하게 위냐 아래냐 이렇게 방향을 잡지 않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번 주에 굉장히 면동성이 심했잖아요. 결국은 실적 발표 시즌에 일부 종목에 의해서 이런 일이 많이 벌어졌다. 메타가 지금 시간 내에서 오르고 있다고 해서 나머지 비테크 종목들이 전부 다 이렇게 오르는 걸 보면 그런 영향이 그리고 투자 심리의 영향이 상당히 강한 이번 한 주였다. 그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우리 시장은 미국의 나스닥이 폭락을 보고 출발했습니다. 그래서 마이너스 2% 정도에 시작을 했고요. 반등은 해냈습니다. 반 정도 반등해서 코스피가 1.1% 하락을 했고요. 코스피가 1.6% 하락으로 마감을 했습니다. 약사에 마감은 했지만 선방을 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 선방의 가장 큰 역할은 역시 연기금이 꾸준히 사준 것이 종가가 가장 높았죠, 어제. 좋았다고 생각합니다. 연기금이 어제 968억 순 매수해줬습니다. 투시는 변심을 해서 초로백억 정도 매도를 좀 했는데요. 전반적으로 외국인들이 어제 6,787억 매도를 했습니다. 프로그램 매도가 3,700억이나 나왔거든요. 그런 가운데 저가로부터 반등을 해냈다는 것은 저가 매수가 있었고 그리고 연기금 역할이 상당히 컸다라고 생각합니다. 어제 이런 상황이 되다 보니까 거래가 속폭 증가하고 아랫꼬리에 달린 봉차트가 생겼습니다. 이 아랫꼬리가 달렸던 것은 저가 매수가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어제 대부분의 종목들을 보면 아랫꼬리가 달린 작은 양봉이 발생되는 그런 현상이 나타났습니다. 좋은 겁니까? 그렇죠. 어제 가장 강한 상승을 했던 것은 종목별로는 물론 있지만 개별 종목이 있지만 섹터별로 가장 강하게 했던 것은 어디냐면요. 2차 전지입니다. 어제 여러분 지금 이 방송을 듣고 나서 어제 있었던 2차 전지 ETF를 한번 보세요. 우리나라에 있었던 ETF. 마이너스 4% 시작했거든요. 다 펄어서 끝났습니다. 그만큼 그쪽에는 관심이 많고 저가 매수가 있다. 거기 힘이 있는 섹터다라는 것을 어제 또 확연히 알 수 있었던 힌트를 줬던 거라는 하루가 아니었나 생각합니다. 아랫꼬리가 달렸다는 것은 이른바 캔들이라고 하는 네모칸 같은 거 밑으로 조그마한 선이 내려와 있다 이거 말씀하시는 건가요? 그렇습니다. 예를 들어서 1만 원이 저점이었는데 1만 원 5백 원이 끝나면 5% 반동을 준 거지 않습니까? 그 5%만큼 아래 꼬리가 이렇게 달려야 되는 거죠. 그래서 저가의 매수가 있었다라는 것들을 어제 보여줬고요. 어디가 저가 매수가 가장 많았냐라고 봤을 때 2차 전지 섹터가 가장 강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고요. 전반적으로 보면 삼성바이올로직스, 셀트리온, SK바이올로직스, 삼천단이자통국제약 최근 들어서 시장이 이렇게 푹 꺼지면서 제약바이오 종목들이 좀 반등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고요. 최근에 급등한 사료, 육개, 수산, 비료 이런 종목들 급등했잖아요. 어제 다 폭락했습니다. 좀 전에 오스템 임플란트 얘기하시면서 오스템이 어저께 장중에 22%까지 올랐어요. 전혀 관련 없는 회사인데 그런 움직임이 나타났거든요. 또는 어제 뉴스 중에 현대사료 있잖아요. 최근에 가장 폭등했던 현대사료의 대주주가 지분 전량 다 팔았다고 전량? 다 팔았다는 그런 애들도 있죠. 그러니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물론 이렇게 급등한 종목들을 가지고 거래하는 그들만의 리그가 분명히 있어요. 그런데 이것이 시장의 전체적인 흐름을 가져가는 것은 아니다. 시황하고는 좀 무관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시장이 정상화되는 과정이 만약에 나타난다면 이런 종목들은 즉 실적이나 성장을 바탕하지 않고 움직였던 종목들은 또 그 하락법도 굉장히 크다. 그렇게 좀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번 주에 우려를 하면서 시작을 했습니다. 그런데 어제 제가 배수 얘기를 좀 했다가 댓글에 또 여러분들이 화나는 댓글을 또 많이 주셨는데 화를 많이 내셨는데요. 지금 빠질 때 매수의 기회가 될 수 있다는 말씀? 네. 그런데 사실 지금 상황에서는 그렇게 해야 되지 않냐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저 나름대로 생각을 말씀드린 거고요. 그거에 대해 후회하거나 여러분들 변명하고자 하는 건 아니고 지금 상황은 그렇게 되지 않나 조금씩 변화되고 있다는 것들을 저는 생각을 말씀드린 거고요. 나스닥이 어제 급락 후에 하루 종일 등락을 보였는데 매매 운망이 있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아까 지금 질문도 그렇게 주셨지 않습니까? 이게 한쪽 방향으로 계속 흘러내리거나 아직 빠지지 않고 빠졌다가 다시 올라왔다가 또 빠졌다 올라왔다 하는 거는 나쁘게 보는 사람들은 올라가면 매도가 계속 나오네 이렇게 보는 거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렇지 않고 반대편에 보는 사람들은 빠지면 매수, 저가 매수가 있네? 여기서 더 흘러내지 않는구나. 완전히 다르죠. 똑같은 상황을 보더라도. 그래서 매매 운망이 있었다는 거는 매수매도가 동시에 있었다는 얘기거든요. 그렇다는 얘기는 저가 매수가 분명히 존재해 있고 시장이 투자 심리가 조금만 전환이 되면 그 매수에 의해서 올라갈 수 있는 분위기 정도로 만들어져 있다. 이렇게 해소가 됩니다. 그런 가운데 좀 전에 말씀드린 바 같이 메타 우려, 메타를 굉장히 우려를 많이 했지 않습니까? 메타 우려가 해소됐습니다. 그리고 어제 제일 중요한 뉴스가 중국입니다. 중국의 시니핑 주석이 경기부장 정책 강력하게 지시를 했습니다. 좀 이따 뉴스에 말씀드리겠지만. 그래서 어제 중국이 반등을 했어요. 그리고 다음 주에 중국의 도시 봉쇄를 일부 완화한다라는 발표를 하고 있거든요. 최근에 나왔던 악재들이 조금씩 해소가 되고 있는 그런 상황이지 않습니까? 따라서 이번 주에 우려의 기간을 지나면서 이제 애플 실적에 주목하고 있는 상황인데 애플이 또 실망시키는, 뒤통수 치는 그런 것만 아니라면 일단 미국 시장은 반등 시도를 하는 구간에 진입했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 우리 시장이 거기를 쫓아가야 되는데 원화 약세가 너무 강하게 지속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외국인들이 매도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거든요. 그런 가운데 개인들이 매수하고 그리고 연기금들이 순매수를 해주는 부분들 이 부분을 기대를 좀 해보고 있는 겁니다. 지금 실적 발표 계속 나오고 있는데요. 어제 실적 발표 나오는 기업들도 여러분 보시면 대부분 호실적 발표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주요 대기업들이 호실적 발표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나스닥과 4개 지수가 안정화된다면 우리나라 지수는 제한정 반등을 시도하는 그런 구간에 되지 않겠냐라는 기대를 해볼 수 있는 거고요. 지수 자체보다는 종목별로는 굉장히 차별화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눌려있다가 올라오는 종목들이 굉장히 강세로 갈 수 있다. 그래서 이 얘기는 올해 내내 하는 얘기지만 지수보다는 종목을 보자. 특히 지금 실적 시즌이기 때문에 종목별 차별화가 되면서 강세 종목이 나올 수 있다라는 부분을 내가 뭘 들고 있느냐. 이게 중요하다라는 거죠. 맨 마지막에 괄호를 쳐서 이런 말씀을 드려볼게요. 여러분 요즘 실적 발표하는 거 정프롬도 혹시 보시나요? 실적 발표하는 거 이렇게 보면요. 예를 들어서 삼성전기, LG 노템, 삼성 SDI, 현대차, 기아, 삼성전자 실적도 발표하면 굉장히 호실적을 발표하고 향후 전망도 좋은 쪽은 주가는 안 좋고요. 그리고 그동안에 굉장히 주가가 많이 올랐던 데는 기계니 철강이니 실제 안 좋아요. 그러니까 우리 시장은 도대체 뭐냐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런데 그거는 전반적인 시장의 시황과 연관되어 있고 그리고 스타일드 펀드들의 섹터와 연관되어 있는 부분이 상당히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요. 주가와 다른 실적, 제가 표현을 그렇게 했는데 호실적이 발표가 되고 그리고 향후 전망도 좋다고 하는데 주가는 낮아. 그러니 이거 안 되는 거 아니냐. 우리 시장 개판이야. 역시 주가하고 실적하고 상관없어. 이렇게 막 그냥 취부해버리거든요.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결코 그렇지 않아요. 시장이 전반적으로 취약한 상태이고 수급적 왜곡이 생기거나 아니면 섹터별로 흐름이 있거나 또 시장 자체가 약하기 때문에 일부 수급에 의해서 그런 움직임이 나타나는 거지 시장은 그리고 주가는 실적을 쫓아갑니다. 그것을 믿고 가야 되는데 지금 현상이 그렇지 않다고 해서 실적, 호실적 발표했는데 전망도 좋은데 주가는 안 좋은데 이거 버리고 지금 다른 데 가야 된다. 이런 건 저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지금의 상황이 이런 것이지 조금만 길게 흐름을 놓고 보면 결국은 좋은 실적과 좋은 전망이 있던 기업들은 자기 자체에 살아갈 것이다. 그렇게 보여지고요. 그렇게 되는 타이밍이 언제냐 이런 게 중요합니다. 사실 우리나라에 있는 대기업에 특히 IT에 있는 기업들이 호실적 발표하는데 못 가는 이유는 환율 역량을 많이 받는 거고요. 환율에 역량을 주는 것은 딸렌더스, 딸렌더스는 또 유로화 이런 것도 역량을 주는데 좀 이따 제가 차트를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뉴스 몇 가지만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오토인 인플란트 거래 재개는 아까 뉴스 3에 주셨고요. 그래도 저는 언급을 드려야 될 것 같아서 빼지는 않았고요. 이건 중요하니까요. 오토인 인플란트가 연초에 첫날 제가 방송할 때 이거 장중에 속보로 나와서 기분 되게 언짢아하지 않습니까? 그러셨죠. 오토인 인플란트 거래 재개를 기준으로 해서 시장이 좀 안정화되고 반등할 수 있다. 이 사람은 심리거든요. 그런 기대도 좀 해볼 수 있지 않나 이런 생각도. 아니, 그런데 박병찬 부장님이나 저는 이 업계에 오래 했었고 주식사에 오래 했잖아요. 그런데 어떤 이벤트가 발생하면 되게 기분 안 좋은 이벤트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아마 둘이서 그런 얘기를 했던 격이 나거든. 1월 4일입니까? 왜? 이런? 왜냐하면 규모가 너무 컸거든. 사실 최대예요. 상장기업 중에. 횡령 사건 22백억. 네, 22백억이. 그런데 그게 2022년 첫날 아침에 딱 나온 거야. 그러니까 맞아요. 이거 만만치 않은데 그러고 나서 계속 악재가 나왔잖아요. 그래서 아까 박병찬 부장님께서 얘기한 아무 근거는 없죠, 사실. 이게 거래 재개된다고 장이 안정되는. 그 연관관계는 없는데 느낌상 그랬으면 좋겠다라는 얘기도 한번 해보는 거예요. 우리가. 맞습니다. 아까 제가 희황 얘기하면서 가장 중요하다고 말씀드렸던 것이 어제 중국 시진핑 주석이 경기 둔화, 지금 중국의 경기 둔화 우려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인프라 투자 강화에서 직접 지시했다라는 게 월스트리저널의 뉴스가 나왔습니다. 이제 워딩이 되게 재밌습니다. 중국의 경제 성장률이 미국보다는 높아야 되지 않냐? 미국보다 높게 만들어라. 이랬다는 거예요. 저게 언제 때 저런 얘기가 나오지. 그러니까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물음표 이렇게 표시를 했는데 워딩이 굉장히 재미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거는 중국은 계획 경제이고 사회주가입니다, 아직. 그래서 중국의 정책적인 변화가 생겼을 때 굉장히 전 세계적인 역량이 굉장히 컸습니다. 그래서 어제 이 뉴스는 굉장히 중요한 뉴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경제 성장률을 높이려는데 가장 빠른 게 뭐냐? 성장률의 GDP에 가장 직접적으로 반연되는 거, 내수 소비를 늘리고 이런 거 굉장히 어렵잖아요. 직접적으로 해야 되고. 그런데 직접적으로 반연되는 건 인프라 투자. 그래서 인프라 투자를 강력하게 제시했다라는 것이 어제 발표가 되었고. 그래서 어제 중국 시장이 2.5% 상승했고 미국에 있는 전혀 인프라와 관련이 없는 미국에 있는 인터넷 기업들이나 이런 중국의 기업들도 어제 상승을 하는 그런 계기가 되었습니다. 이 부분은 향후에 정말로 이렇게 계속 강화된다면 전 세계 시장에 상당히 영향을 줄 것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삼성 SDI가 호시적 발표를 했는데요. 원통형 배터리 때문에 그렇다. 이 얘기는 몇 차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저는 이런 내용을 몰랐는데 이 내용을 읽어보니까 충분히 여기 원통형 배터리에 계속해서 관심을 갖는 이유가 있구나라고 생각이 드는 뉴스가 있었습니다. 전동 공구용 배터리가 글로벌이 2등기 20%인데요. 시장 점유율이 삼성 SDI가 40%라고 합니다. 거의 독주인데요. 전동 공구용 배터리라고 하면 예를 들어서 무선 충전기라든지 이런 거 있잖아요. 전동 공구들. 얘네들이 옛날에 유선이었는데 다 무선이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원통형 배터리 수요가 엄청나게 늘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 뭐 근데 큰가요? 그 다음에 그 뉴스가 저도 그러니까 이 부분에서 놀랐습니다. 원통형 배터리 수요가 현재 상황에서 전기차가 50%인데 전동 공구가 35%랍니다. 전동 공구는 뭐예요? 보시에서 만드는 그런 거? 못 받고 그런 거? 몇 개나 된다고 그런데. 그런데 지금 현재 수요가 전기차가 50%인데 전동 공구가 35%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상당 부분 이제 무선으로. 전체 원통형 배터리의 반은 차에서 쓰고 3분의 1은 전동 공구가 쓴다고요? 그럼 비중이 굉장히 높은 거죠. 그렇게만 있어요? 그렇게 높은 거죠. 아니 근데 정프로는 이거 평생 이런 거 안 해봐가지고 그런 거야. 아니 맞죠. 미국의 전동 공구 그거 있잖아. 종합적으로 이거 앞에 바꿔가지고 하는 거. 그게 1년에 엄청 팔린다. 그러니까 그거 많이 팔리는 건 아는데 예를 들면 전기차 한 대 들어가는 게 예를 들어 원통형 한 1,000개 들어간다고 하시면. 그렇죠. 엄하게 들어가죠. 전동 공구에 한두 개 들어갈 거 아니에요. 그런데 이런 거죠. 전동 공구는 원래 시장이 굉장히 큰 시장이었고 전기차는 지금 성장하는 시장이니까 지금 현재 이렇다는 거죠. 앞으로는 전기차 비율이 훨씬 더 늘겠죠. 그런데 이런 의미를 두는 건 뭐냐면 우리가 전기차만 계속 바라보고 있었는데 지금 거의 대부분의 어떤 공구라든지 모빌리티. 이 모빌리티는 뭐냐면요. 저런 겁니다. 우리 킥보드 이런 거 있죠. 거기도 다 원통형 배터리 전환됩니다. 그래요? 다 원통형 배터리 전환됩니다. 그러니까 모빌리티나 유선이 아닌 무선으로 전환되는 모든 가전이라든지 모빌리티라든지 공구라든지 이런 데들은 원통형 배터리를 지금 쓰고 있는데 거기에도 상당 부분 매출이 많이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호실적이 나오고 있다. 그래서 향후에 원통형 배터리 전망에서 굉장히 좁게 바라보는 것이 많이 나타나고 있다. 이 정도 설명을 드리는 겁니다. 무선 청소기에도 아마 이게 좀 많이 들어가는 것 같습니다. 무선 청소기에도 그렇고. 시장 전문 조사기관 자료를 보니까 미국 핸드 파워 툴이라고 그래요. 그걸 전동공구 전체 그거가 시장 금액 533억 달러래요. 60조, 70조.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큰 시장이라니까. 우리는 잘, 우리는 이거 직접 하는 거에 대해서 사실 저도 안 해보고. 그런데 미국 사람들은 이거 그냥 일상적으로 많이 해. 그건 필수죠, 미국에서는. 알겠습니다. 요즘에 주요 대형 IT 기업들이 실적 발표하고 많이 하고 있는데요. 엘전자 얘기 처음에 나오고 있는 것 중에서 다른 내용이 하나 나온 게 있었습니다. 전장 부품 매출, 여기 적자였거든요. 올해 한 8.4조 정도 추정하고 올해 흑자 전망한다는 발표가 있는데요. 이게 지금 전장 부품이기 때문에 완성차들이 지금 완성차 반도체 부품 부족으로 인해서 지금 생산 차질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것이 나중에 생산 차질이 본격화되면서 문제가 없어지면 실제로 성장에 본격화되지 않겠냐 이런 어제 보고서가 있었는데 의미가 있어서 소개를 좀 드렸습니다. 우리은행 이슈는 혹시 안 가고 계셨군요? 가져오지는 않았습니다. 우리은행 500억 횡령 말씀하시면 되잖아요. 그런데 금융권에 있는 거고 그리고 금융권에 이런 일이 발생한다는 건 정말 진짜 오템 얘기할 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오템에 더 심각한 거죠? 말도 안 되는 상황이 좀 발작이 좀 되었어요. 은행에서. 그러니까 아니에요. 500억을. 개인이. 그리고 또 뭘 한 거야? 그러니까 이제 오스템은 물론 이제 오스템도 심각한 문제이긴 합니다만 오스템은 금액도 더 커서 문제이기도 하지만 우리은행은 어떤 이런 금융관리 그러니까 돈 관리를 더 철저하게 해야 되는 기관이라 500억이라도 훨씬 더 오스템보다 심각한 문제 같기도 하고 그런데 이거는 진짜 심각하다. 6년에 걸쳐서 횡령을 했는데 6년 동안 발각이 안 된 거야? 이거는 오히려 더 오스템보다 더 심각한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이 살짝 들긴 하는데 어떤지를 모르겠습니다. 제가 그 얘기를 꺼내다 보면 제가 금융업계에 있어서 과거에 금융업계에 이런 사고들이 되게 많이 있었거든요. 그렇습니까? 그런데 그 방법도 되게 규모하고 많아요. 그런데 이렇게 하다 보면 길어질 것 같아서 말을 안 했는데. 이제 오스템이 있었고 올해 들어서. 있는 건 그냥 형평성 때문에 다 얘기하는 거예요. 강동구청이 있었고. 어디? 강동구청. 계양전기 있었지. 그런데 계양전기는 또 그때. 이 계양전기 회장님이 유명한 영동의 유명한 자금 그분이시잖아. 그런데 이걸 했다. 이 양반이 대단하다. 이런 얘기를 막 했었고. 그다음에 이제 우리은행 나왔다. 이게 너무 많이 나왔는데. 상장사만 3개 나온 거 아니야? 그러니까. 하여튼 우리은행 관련해서 오늘 분명히 얘기가 좀 많이 나올 것 같습니다. 주가 자체는 모르겠습니다.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개인적으로는. 오스템 임플란트하고는 일단 심각성은 더 심각한데. 가격이나 주식 측면에서는 그렇게까지는 영향이 크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그렇지. 주가에 비치는 영향은 오스템보다 훨씬 작겠지. 그럴까요? 그러니까 저도 이제 전체 자산 비교해서나 뭐 임시총 비교해서나 훨씬 뭐 이거는 작은 거긴 한데. 금융기관이 이렇게 했다는 거는 더 큰 영향이 있나 생각이 살짝 들었는데. 여튼. 금융기관에 알게 모르게 많이 있거든요. 이런 일들이? 그렇습니까? 여기까지입니다. 그럼 싹 전수수 한번 해야 되나? 알겠습니다. 그런데 내부적으로 그러면 발각이 돼도 그냥 쉬쉬하면서 넘어가는 경우가 좀 있겠군요. 잘 모르겠습니다. 그렇지는 않지. 쉬쉬하면서 넘어갈 수 있는 일이 있고. 왜냐하면 그게 밝혀지는 게 대부분 내부 감사라든지 감독원 감사 이런 데서 발각이 되거든. 그러면 이제 조치를 하게 돼 있죠. 그러니까 예를 들면 감사원에서 뭐 한 건 알겠지만 내부 감사에서 걸렸어요. 한 20억 누가 슈킹한 게 걸렸어. 그게 시시한다고? 이게 이제 뉴스에 나오는 거는. 내가 생각할 때 금융회사는 그렇게 안 해요. 그렇게 시시하면은. 요즘 비밀이 있나. 그러면 그 시시한 사람 나중에 퇴사하고 집에 가 있는데 오라 그러지. 알겠습니다. 옛날에 좀 있었지. 오늘 차트 좀 몇 개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그냥 보시면서 제가 부연 설명 팁은 많이 하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여러분 그냥 보시면 직관적으로 한번 느껴보시는 걸로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환율입니다. 맨 처음에 화면이 딸랭더스입니다. 2020년도에 그리고 2017년도에 있었던 103포인트 레벨. 여기 지금. 지금 어제 103 정도 와 있습니다. 지금 이게 딸랭더이스가 지금 여기 와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그 다음에 딸랭더스에 영향을 많이 주는 유로아입니다. 유로아는 떨어졌다는 유로아 약세라는 얘기입니다. 달러 대비. 유로아는 지금 5년 만에 최저치로 와가지고. 2015년에 최저치에 지금 현재 와서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그 다음 화면은 우리 원화입니다. 달러 대비 원화. 우리 원화는 올라간다는 것은 원화 약세이죠. 원화 약세입니다. 2020년 팬데믹 때 올라갔을 때 한 번 여기 1270원 여기 갔었고요. 그 전에는 글로벌 금융위 때 한 번 그때 떴었고요. 지금의 가격은 그 정도의 가격이 와 있습니다. 환율의 지금 상황이 어느 정도 상황이고 어느 정도 위치에 와 있는가. 이 부분을 말씀드리려고 했던 거고요. 그냥 직관적으로 느끼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런데 여기에 한 마디만 더 첨부를 드리면 지금 달러 대비 원화가 갑자기 이렇게 많이 뜨지 않습니까? 이 달러 대비 원화가 급격하게 올라오는 부분에 상당히 영향을 주는 것은 인플레이션 영향이 굉장히 큽니다. 왜냐하면 달러가 약세가 되면 미국의 인플레이션은 더 악화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달러 강세되는 역할이 상당히 부분이고 이건 제가 개인적으로 생각하는 게 아니고 열란 전관의 입을 통해서 그런 얘기들을 했어요. 그래서 달러 강세가 되면서 인플레이션을 방어하려는 그런 노력들이 좀 있었거든요. 그렇다면 달러가 언제 좀 약세가 될 거냐고 판단해 본다면 그런다면 우크라이나 전쟁이 좀 종료나 아니면 휴전이 되면 달러가 좀 약세가 되겠죠. 이게 한 포인트고요. 또 하나는 인플레이션 지표가 둔화되기 시작하면 달러 대비 원화가 떨어질 수가 있겠죠. 그렇죠. 지금 왜냐하면 인플레이션 때문에 달러가 강세되는 것을 용인하면서 오히려 좀 그렇게 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생각을 해보면 그러면 달러 인더스가 떨어진다는 얘기는 우리 원화가 고점으로부터 떨어지면서 원화 약세가 둔화되는 거지 않습니까? 그때가 언제겠습니까? 그런 상황이 됐을 때 우리나라의 외국인들이 공격적인 매도를 멈추고 그동안에 매도했던 것을 쇼커버하든지 선물 매도를 환매한다든지 하지 않겠습니까? 그렇다면 그 시점이 바로 지금 우리가 갖고 있으면서 고생하고 있는 IT 대형수들이 반등하는 시점입니다. 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들을 좀 보시면서 직관적으로 지금 어디쯤 와있나 어떤 상황이 됐을 때 변화되는가 보시면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그 다음은 미국의 빅테크 종목들의 차트를 여러분은 다 보시지만 그래도 한번 이렇게 보시면 눈으로 보면 직관적으로 느끼는 것들이 있어요. 그 느낌을 보십사 하고 한번 가져보겠습니다. 첫 번째 차트는 메타입니다. 384달러에서 174달러로 50% 금방을 했습니다. 반토막 났어요? 네. 반토막 났고요. 우리가 흔히 말은 하지만 이렇게 차트를 보니까 지금 느낌이 다르시죠? 그런데 저기는 왜 저렇게 공백이 있어요? 중간에? 네. 그냥 개발학 한 겁니다. 개발학. 하루 만에? 개발학 했고요. 뭐 때문에 저렇게 실정 뭐 이런 거였나요? 네. 그리고 뭐랑 비교를 많이 하시면 좋았냐면요. 2020년 팬데믹 때 가격이 얼마였냐. 이걸 비식을 하신 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2020년 팬데믹? 네. 이게 팬데믹 때 147달러였습니다. 거기서 384달러까지 왔어요. 거기까지 왔네요. 네. 지금 여기 와해있는 상황이고요. 그 다음 화면은 넷플릭스입니다. 아, 저거 뭐야? 700달러에서 188달러로 마이너스 70 몇 퍼센트 좀 되죠? 넷플릭스요? 팬데믹 때보다 더 안정 가진 거예요? 훨씬 안 좋지. 네. 지금 넷플릭스의 그 다음에 차트입니다. 사실 저건 팬데믹 수혜주야. 네. 그렇죠. 뭐, 그럴 수 있는 거죠. 그렇죠. 그렇죠. 그 다음은 크게 등락은 없지만 아마존입니다. 아마존. 아마존 팬데믹 때 1,600달러였고요. 저 위에 올라갔다 박스권으로 계속 있다가 최근에 하단 박스권에서 등락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 다음이 애플입니다. 애플 팬데믹 때 110달러 이런 게 있었고요. 애플도 지금 박스권에 있죠.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애플. 네. 그 다음 엔비디아입니다. 엔비디아 밑으로 좀 흐르고 있죠. 엔비디아. 엔비디아 이렇게 많이 빠졌어요? 네. 엔비디아도 346달러에서, 이거 N면 분할을 한 겁니다. 주식 분할. 346달러에서 184달러까지. 연두색 저 왼쪽은 어떻게 된 거예요? 갑자기 위에서 막 꽂은 거예요? 네. 기업 분할이요. 그래서 제가 이 이후부터만 가져온 겁니다. 그래서 그렇군요. 왜곡이 생기니까. 왜곡이 생기니까. 그래서 이제 얼만큼 지금 떨어져 있고 흘러내리고 있는지 박스권이 있는지 이런 걸 좀 보자고 말씀을 드린 거고요. 그 다음 건 마이크로소프트입니다. 마이크로소프트는 이번에 소식적 발표하면서 어제 본장에서도 마이크로소프트는 5% 올랐습니다. 마이크로소프트가 최고다 이런 얘기들이 나오는 거예요. 그나마 좀 낮네요. 그런데도 주가는 흘러내리고 있네요. 그 다음 거는 마이크론 테크놀로지입니다. 마이크론. 마이크론 테크놀로지는 특징이 추세적으로 상승했다 투세적으로 하락했다가 이런 흐름을 보이죠. 그래서 얘는 추세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한번 추세 꺾으면 그 추세에서 가는 그런 특징을 보이죠. 왜냐하면 반도체가 산업이 시크릿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제 마이크론 테크놀로지와 필라렛의 반도체 지수와 지금 거의 미사하게 움직이고 있죠. 이걸 보면서 우리나라의 테크주를 여러분 많이 갖고 계시기 때문에 특히 반도체 많이 갖고 계시기 때문에 참고를 하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미국 주식 중에 물론 더 잘 나간 친구들이 많이 있긴 하겠습니다만 생각보다 대표주들이잖아요. 대표주 가져온 겁니다. 마가빵이라고 할 것. 대표주들이 근데 썩 아름답지는 않네요. 지금 이걸 보시면요. 넷플릭스나 메타나 이런 쪽의 차트는 우리나라와 아주 유사한 차트들이 좀 있어요. 그게 뭐냐면 네이버 카카오 이런 데가 좀 비슷해요. 그런 데나 카페 입사나 이런 데들 있잖아요. 인터넷으로 플랫폼으로 사업을 하는 쪽. 근데 넷플릭스는 넷플릭스 주식을 갖고 있는 사람들은 넷플릭스 보기도 싫겠다. 넷플릭스 보다가 화가 막 치밀 오르네. 리모컨 던져버릴 때. 그럴 거 아니야. 넷플릭스 영화 보다가 월에 10불씩 나가는 게 문제가 아니잖아. 저 오늘 나갔던데요 돈. 오늘 아침에 딱 체면이 보니까. 결제됐어요? 결제됐는데. 저기 빨리 바꿔야 되는데. 했는데 해지를 어떻게 하는지 몰라가지고. 제가 그 해지에 만듭니다. 제가 만들 거예요. 마음 먹은 지는 꽤 됐어. 이분들만 잘 모아도 될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하여튼 미국 시장까지 한번. 대표주식들의 주가 흐름까지 한번 살펴봤습니다. 그래프로 보니까 훨씬 더 눈에 잘 들어오네요. 우리 박병창 부장님 고생 많으셨고요. 내일 아침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오직 위덤 칼리지 수강생들을 위한 프리미엄 특전 릴레이를 소개합니다. 올 한 해 지혜의 풍요와 더불어 삶을 풍성하게 보내실 수 있도록 삼프로TV가 전격 지원해드립니다. 의자계의 명품 허먼 밀러 1년간 쭉 50만 원 특별 지원해드리고요. 5월에는 무려 3개의 문화특전을 더 쏘겠습니다. 1분 전성매진의 신화, 뷰티풀 민트 라이프 페스티벌 초대권 증정과 화제의 기대작이죠. 영화 범죄도시 2 최초 시사회 티켓도 드립니다. 끝나지 않았습니다. 오직 위덤 칼리지 수강생들을 위한 고더코 프로의 프리미엄 골프 특강도 무료로 제공해드립니다. 최고의 경험을 아낌없이 제공해드리는 프리미엄 교육 프로그램 위덤 칼리지에서 만나보십시오. 그냥 살다 보면 지나갈 수 있지만 그냥 한 번쯤은 들어봐도 괜찮아 매일 함께하는 3%가 있잖아 오늘도 경제에 신드리게 물어봐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